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이 악화가 돼서 정부가 어려움에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고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한 분이라도 더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셔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시거나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사태의 언론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활자 매체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활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주요 활자 매체 조선중앙동화를 비롯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근거 없이 의사들을 모함하고 엄해하고 공격하는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 가운데 비교적 동아일보가 좀 일찍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초기에 그런 잘못된 판단을 만회하기라도 하듯이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일보를 보시게 되면 제목 단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슬 시간만 보내는 정부 무슨 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일부 의사들 이런 제목을 닮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조선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이런 제목을 달지 않아야 되고 이런 제목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닮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일부 의사들 아주 소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대다수 의사들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내용은 사슬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참 철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시면 마침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사 뭐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전공이 이탈이 장기화되며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 응급실도 운영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응급실의 위기에 몰린 것은 전공의 역할을 대시하는 응급실 전문의들의 피로가 쌓인 데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경증 환자까지 응급실에 몰린 탓이다 여기에다 수도권의 전문의 수요가 늘면서 지역의사의 연쇄이동으로 움직임으로 나타나 지방병원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사실을 잘 충실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 이름 사슬을 쓰는 사람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황이 나아지도 않도록 만드는데 조선일보가 큰 기여를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닮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사고가 나길 기란이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부분적 진로 차질이 있는 응급실은 소수로 하면서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모습은 시간만 보내는 것 같고 의사들과 싸워 이기는 게 정부의 의무가 아니고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된다 지금 용산의 청와대실은 집단적 사고에 굉장히 크게 매몰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우리가 적들과 맞서야 된다 우리가 기득권과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집단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마 그렇게 매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이지 않고 격해야 될 적이 보이는 겁니다 의사가 아군이 아니고 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집단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런 경고하고 지적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적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협박이라고 보는 거지 사실을 지적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감몰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은 큰 인명피해와 같은 의료 사태가 발생해서 정부가 비난을 받고 백기 항복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사수 늘어난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납득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조선 수준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 것이든 나는 갱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수가 늘어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사수가 늘어난 것이 의료비 지출 여러분들 크게 증가시킬 것이고 의사수가 늘어난다니까 정책 목표인 필수 의료가 조달이 안 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건데 의사수 늘어난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납득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납득 못할 국민이 많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전혀 뭡니까 그냥 지금도 보면 이 나라 수준이 2주 수준밖에 안 됐구나 의료사태가 발생한 초기에는 실수를 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설 쓰는 사람은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하루에 여러분들 2, 3시간 정도만 투집을 했으면 이렇게 엉터리 글을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의사들은 개중에는 여러분들 납득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과대학 교육 자체가 사람들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되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육 자체가 소위 의과대학의 하드 트레이닝 자체가 대다수의 의과 교육을 한 10년 정도 마친 사람들은 환자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금 윤리가 몸에 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의과대학 교육인 거죠 좀 여러분들 박사학위가 좀 트레이닝 과정이 엄격한 그런 대학 예를 들면 미국 대학이라고 보시죠 미국 대학은 대개 박사학위를 줄 때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2년간 코스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퀄리파잉 이그젬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여러분들 음악에 여러분들 트레이닝하는 그런 과정에서 머리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데 의과대학은 그것을 10년 이상 하는 겁니다 인간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죠 환자 중심으로 매사를 보도록 그러니까 악한 여러분들 의사들이 개중에는 있겠지만 아주 드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대 교육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글을 쓰면 절대 아는 거죠 일부 의사들이 의료 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비난을 받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조선이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선거 때 선거에 덮는 과정에서도 조선일보가 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부패가 식자층의 부패가 저는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겁니다 의료 사태도 사실 중심으로 보도를 했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그것을 그냥 펜을 굽힌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그냥 거짓말로 대중들을 선동하는데 조선중앙동화가 크게 기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고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의사만 악마라고 마구마구 선전하던 조선일보도 사과하시고 주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피 터지게 이런 의사들을 때려놓고 악담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너희들 잘해봐라 그건 아닌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고 나기를 기다린 것은 누가 봐도 윤 대통령과 복지부 장차관 공무원들인데 조선일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일부 어쩌고 하면서 의사한테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저는 박사학위 과정을 여러분들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의과대학 교육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센 교육을 한 10년 정도 받게 되게 되면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켜 놓을 수 있겠구나 개조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가 안고 의사들한테 환자의 생명을 중시하고 환자를 위하도록 환자를 긍율히 여길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교육이 의과대학 교육인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들 코스북을 제가 들여다보면 그 교육을 통해 대부분 사람들이 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이라면 개중에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기준에서는 현자의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환자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도 오늘 동아일보는 꾸준히 문제를 여러분들 그래도 거로는 하네요 동아일보가 지방의대에 정원하는데 교수들이 모두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는데 그럼 학생들은 누가 가르치노 꽤 여러분 정확하게 상황을 여러분들 정리해가지고 동아일보는 계속해서 사실에 바탕을 둔 취재 사실에 바탕을 둔 사설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언론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부산대 병원의 경우 교수 19명이 사직해 다음 달부터 신근경색환자를 못 받는다 이 진로 제한이 생긴 거죠 강원도 병원은 내과 전문의들이 그만두 산부인과를 비롯한 다른 진료가의 협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제 이런 데서는 응급실에서 이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응급환자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진로 제한이라 하지 않습니까 응급실 연시의 파행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전국 대형병원의 응급실 대란부터 우선 막아야 된다 지역의료가 붕괴되면 교육도 수련도 불가능한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교수들이 다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론을 펼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를 해줘야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해석하게 되면 정책 당국자들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한 거죠 신문들이 다 거짓말을 이런 보도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다 나와서 뭡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겁니다 의료계하고 충분히 회비를 거쳤고 뭐 뭐를 하고 있다 이걸 발표합니다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사람들아 뭐 딴 건 다 좋은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야기죠 그 거짓말 위에 쌓아올린 성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죠 다 까발겨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트 그렇게 단견인지 조금 시간의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하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 악한 일을 안 할 건데 원래 여러분들 단견이잖아요 단견 시간의 길이가 짧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길이를 길게 하게 되면 투자도 그렇고 매사의 시간을 좀 길게 잡아보게 되면 올바른 쪽 승리하는 쪽에 여러분들 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이 아주대의 지금 언급실이 아주대 언급실